인간은 작은 우주다. 로고스의 축소판인 이성을 인간이 지니고 있다. 자, 그 다음 질문입니다. 그래서 어쩌라고? 자, 인간이 작은 우주인데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살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성에 따라 살아라. 그러면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. 그 이성에 따른 삶이 너의 본성에 부합하는 삶인 것이고 그럴 때 너는 갈팡질팡, 갈짓자 횡보로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. 그게 너에겐 행복이다.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는 명제의 주장의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속성, 본성, 이성, 그 이성대로 살아라. 라는 주장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.